1부 제가 마지막 종목 하나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매수를 하고자 하시는 분이네요. 이슈 스페셜티 케미칼 이 종목을 매수를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올려주시네요. 여러분 이게 나와 있는 이슈 스페셜티 케미칼이라는 기업 자체가 이슈 하학에서 보시면 그게 정밀 하학하고요. 전고체 전기 소재를 인적 분할하는 기업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5월 30일 날 정도에 코스피에 상장이 되었는데 이 공목 가격이 얼마짜리냐면요. 공목 가격이 4만 1,500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주가가 34만 1,500원 이거는 좀 기다리세요. 제가 주가가 너무나 주가가 고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매수에 진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거는 좀 기다리면 이게 보시면 여기가 이날입니다. 이날 저점이 얼마냐면요. 이날 저점이 대략 얼마 25만 7천 원 정도 됩니다. 이 자리에 이게 이 자리입니다. 25만 7천 원 정도와 저는 지금 주가가 34만 1,500원이니까 충분히 기다리면 싸게 잡을 수 있어요. 아무래도 매수하지 마시고 내가 원하는 가격이 오지 않을 때는요. 배팅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A라는 상품을 여러분이 사고 싶을 때 내가 원하는 가격에 와야만이 구매를 하는 거죠. 내가 원하지 않는 가격에 구매하다 보면 이건 오버가 되는 거니까요. 제가 봤을 때 이거는 기다리시면 충분히 한 25만 7천 원 정도에서는 매수가 가능해 보이니까 그 정도 오면 한번 고려하세요. 만약에 다음 주 또 제가 이 시간에 또 나오니까 그 다음 주에 월요일 날 제가 나오니까 한번 계속해서 물어보시면 한 25만 7천 원 정도는 이 정도에서 매수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니까요. 그렇게 한번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